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아니, 거기도 이렇게 금밭이 있단 말이야? 제가 조금씩 조금씩 늘리는 아이들이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그래도 옛날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21년, 지금 현재 23년이잖아요. 21년도에 제가, 어머 여기는 너무 크네? 자, 이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제가 다육이 금을 처음으로 접했을 시절이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 엄마 몸에서 딱 떼서 10만원에서 약 15만원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려서 아기다리, 고기다리 이쁘게 어떻게 키웠어요? 짠!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가 30cm 자예요. 자, 그리고 자, 철화요. 세상에 하나를 사서 그때 돈 17만원 정도 주고 하나를 사서 깍둑설기를 했어요. 다 잘라서, 제가 할 줄 모르니까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21년도 2월부터 4월, 5월까지 제가 금을, 종자를 제가 구매를 해서 자, 그 다음에 그때는 몸값이 이 정도면 한 300만원 정도, 300만원 정도, 20cm가 넘는, 그래서 제가 꿈이 있었어요. 어떻게요? 제가 제 하우스에, 제 땅에 제 하우스를 올리면 이런 공간을 내가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구경만 시켜드려야지, 이런 꿈을 늘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가야들이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 돌기마리아, 금도 애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작년에도 한 번 뛰어서 밭에 심었는데, 저희는 산목판 밭도 많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서론이 길었잖아요? 자, 하나 가격에 두 개를 드립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자, 1번부터 12번까지는 하나 가격에 두 개 드리고, 그리고 또 15번부터 24번까지는 한 개 가격이에요. 제가 종이컵을 딱 놓은 이유는 감지하시라는 뜻이에요. 제가 사이즈는 대표적으로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조금 클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1번을 재보겠어요. 자, 1번. 자, 이렇게 사이즈 10cm가 넘었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작은 아이도 있잖아요. 어머, 10cm 안되네. 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화마리아 금하고 마리아 복륜금하고 두 가지를 드리는데, 만약에 이 철화가, 이화마리아 금 철화가 약간 크다 그러면, 마리아 복륜금이 조금 작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간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트로 갑니다. 그리고 저처럼 깍둑썰기 원하시면 제가 해서 보내드립니다. 얼마예요? 2만원, 2만원. 아이고, 세상에. 하나 가격에 두 개를 선물로 드려요. 자, 그리고 뿌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말렸잖아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일려서 충분히 지금 식재하셔서 물만 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1번 아까 쟀어요? 어이구, 자, 1번 쟀어요. 자, 2번. 자, 잴 것도 없어요. 자, 요렇게, 10cm 정도 되고, 약,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철화. 이화마리아 금 철화도 약 10cm 전, 후. 그리고 마리아 복륜금, 야는 철화 아니죠? 쌩얼이죠? 제가 그렇게 누구예요? 하나는 쌩얼로 키우고, 하나는 철화로 키우십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세트로 묶었습니다. 괜찮죠? 2번. 자, 3번도 가요. 어머, 야는 또. 이렇게 금이 좋네, 그려. 어머, 야는 또. 자, 사이즈는 10cm의 전, 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이렇게 4번, 짠, 4번, 짠, 짠. 어머, 야는 또. 이렇게 갈르면 쌩얼이 많이 나오네. 자, 4번이죠? 이렇게 두 개가 얼마요?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요 가격에 제가 요 아이를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요 가격에 요 아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되셨어요? 4번. 얼마요? 세트로 2만원. 하나에 만원꼴이에요. 어머, 진짜? 아이고, 시상이 어쩜 좋아. 키워보세요. 자, 한 번만 쉬어갈게요. 잠시만요. 8번까지 갈게요. 자, 요 아이, 5번, 5번, 5번. 5번은 마리아 복륜금이 약간 크죠, 사이즈가. 얘도 키우면 됩니다. 키우면 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말해드릴게요. 얘는 밭에서 있었던 애고, 얘는 산목판 밭에서 있었던 애예요. 그래서 누가 더 크냐, 작냐. 아이고, 누가 그렇게 촌시럽게 해. 자, 우리는 다육매니아잖아요. 작다라는 거는 굳혔다는 뜻이고, 맞죠? 크다라는 거는 불탱이다라는. 아이고, 미안해라. 자, 마리아 복륜금, 자, 맞죠? 얘는 조금 작지만, 이화마리아 금은 어떻게 해요? 이화마리아 금초라. 저희가 얼마씩 소개했어요? 포트에 담아서 4만원씩 했잖아요. 아이고, 어쩜 좋아. 2만원에 하나 더 준다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이에요, 6번. 아니에요, 6번이에요, 7번. 자, 사이즈는 제가 그랬죠? 8, 9cm 이상 되고, 8cm, 9cm 이상 되고, 얘도 8cm 안 되는 건 어떡하겠어요. 자, 7번 갔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갔습니다. 자, 8번. 짠, 짠. 자, 갔죠? 자, 이렇게 해서 2개 가는데 2만원이에요. 식지하시면 되죠. 숙숙이에다가 어떻게 키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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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키워보시길 바라요.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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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키워보시길 바라요. 자, 제가 이 아이는 작년 가을에 아까 그 조그미 자구를 뿌리가 다 내렸어요. 화분에 심어서 뿌리가 다 내리면 이렇게 짱짱하죠. 지금은 뽑아서 가요, 뽑아서. 제가 다, 저희가 이제 이 아이들을 분에다 식지해서 가을에 판매할 아이들인데 구독자님께 먼저 소개합니다. 남은, 남은 아이들, 시집 못 가는 아이들 제가 키울게요. 자, 그 다음에 9번이요. 자, 9번도 사이즈 10cm. 얘는, 아, 얘는 조금 작. 그 대신 철화가 이와 마리아 금은 철화. 그리고 얘는 마리아 복룡 금. 얘도 맞죠? 자, 9번이에요. 9번 안 보여요? 자, 9번.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도 아이고 좋아라. 자, 그리고 사이즈야 비슷합니다. 10cm 전후. 자, 10번 같죠?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 비슷합니다. 다 금이, 복룡이라는 건 왜 복룡이라고 해요? 상태가 좋은, 금 상태가 좋은 아이를 복룡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얘는 이와 마리아 철화, 금. 얘는 마리아 금, 복룡. 자, 그 다음에 12번이요. 어머, 얘는 또 깍둑썰기 할 사람이 아주 좋네요. 얼굴이 다 갈라졌죠?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고 짠짠짠짠짠짠. 자, 12번은 내가 저처럼 여러 개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2만 원에 사서 여러 개를 만드시길 바라요. 지난번에 약초도시농부님이 오셔서 철화 그거 하나 사서 몇 개 나눴어요? 한 12개 정도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요쯤에서 한 가지만 제가, 자, 종이컵이에요. 종이컵. 종이컵에 자, 12번 한 번만 식재해 볼게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자, 종이컵이 7.5c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cm라고 표현을 하니까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20cm분에 식재하시고 장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12cm분에 식재하시면 12cm 정도에 식재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보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하나 더는 철화를, 아유, 제 카메라들과는. 자, 철화를 이렇게 식재한다 그러면 제가 종이 감지하시라고요. 맨 몇 센치 몇 센치. 도대체 크기가 얼만지 알 수가 없대요. 자, 자, 반듯하게. 자, 이렇게. 맞죠? 종이컵 사이즈는 7.5cm포트예요. 그보다는 크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는 이와마리아 금철화이고 하나는 마리아 복륜 금. 금, 복륜. 두 개 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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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자, 이거는 딱 12번까지 하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수량이 대량으로 막 농장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1번부터 12번까지 다 보셨죠? 어떻게 키운다? 자, 제가 이 아이를 손에 들고 갑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해수로 1, 2년 정도 지나면 키울 수 있습니다. 왜? 나도 내가 해봤기 때문에. 똑같은 아이 맞잖아요. 맞잖아요. 어머 세상에. 나는 그때 요보다 더 작은 아이. 지금 저 여기 보이네요.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 요런 아이, 요런 아이. 요런 아이 제가 12만 원 주고 샀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키운 거고 그 아이들 중에서 제가 자구를 떼서 뿌리를 내린 아이예요. 자, 아유 흙 떨어지니까 나도 얌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 요 아이는 제가 밭에 심겨놓은 아이 하나. 얘는 제가 산목판에 심었던 아이고, 자, 요 아이는 제가 밭에 심었어요. 한번 보시러 갈게요. 자, 밭에 요렇게 심...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밭에 심은 아이하고 산목판에 심은 아이가 조금 다르잖아요. 나도 알아요. 그렇다고 저희는 이제 밭에 다 알 수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혹시라도 구독자님도 어머, 얘는 또 우주목이 떨어져서 새끼 나오네. 요렇게 해서 밭에도 심으시고 저희가 흙 쑥쑥이 영상 보면 어떻게 해요? 산목판에 미니밭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 약초도시농부님의 그 분갈이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또 미니밭을 만들 수 있는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그 풀분 혹은 도자기분에 식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13번부터 24번까지는 하나가 2만 원이에요. 자, 13번부터 갑니다. 예, 어머, 번호를. 자, 사이즈요. 사이즈는 다 10cm 이상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나 아까 그 아이보다는 사뭇. 자, 12번 한 번만 대볼게요. 자, 이거 봐요. 자, 13번부터 24번까지는 무조건, 무조건 하나에 2만 원. 하나에 2만 원이에요. 자, 아이고 세상에. 자, 하나에 2만 원이에요. 자, 13번 갑니다. 13번. 예요, 마리아, 복륜, 금, 철화. 13번. 예요, 쌤. 어머, 키우면 되지. 자, 그 다음에 14번은 작지만 금이 상태가 엄청 좋아요. 아니, 크다 작다는 말할 수 없어요. 왜? 나는 굳혔다 그러면 작고 키웠다 그러면 크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14번은 13번에 비하면 조금은 작지만 아이고, 금 좋잖아요. 사이즈세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아, 얘는 한 10cm 조금 덜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어머, 야, 너 또 얼른 찜하셔야 돼. 쌩얼과 철화. 잘라달라면 잘라 드릴게요. 자, 15번은 어머, 야, 너 득템이네. 2만 원 갖고, 그죠? 자, 이 정도 사이즈 1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다 마리아금 철화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6번. 오유, 얘도 이렇게 갈라도 되죠? 얼굴이 갈라져 있죠? 어머, 나도 도사네. 자, 16번 자요. 자, 이렇게 10, 한 2cm 정도 됩니다. 하나에 2만 원. 하나에 2만 원. 자, 그 다음에 17번은 저는 이런 스타일 진짜 좋아해요. 얘는 없어요. 귀둥이에요, 귀둥이. 왜? 얘를 오로지 하나로 키워도 되지만 제가 몇 개로 자르겠어요? 자, 17번은 네, 맞습니다. 하나로 키워도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아, 저쪽 밭에 있네. 그죠? 한번 가봐요. 자, 이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17번. 사이즈는 이 정도. 아이고, 이거.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18번. 어머, 야는 또 뭐야. 색깔이 막 이렇게 보니까 막 삥쿠삥쿠 물이 들었죠? 마리아, 금도 색깔 듭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두 개를 잘라도 되고. 자, 사이즈 18번입니다. 사이즈는 10입니다. 18번.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 갑니다. 얘는 그냥 온전체 쌩얼이 하나. 자, 크기요? 종이컵이요? 자, 종이컵은 갖다 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컵이 7.5cm 종이컵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쩐쩐쩐쩐쩐쩐쩐. 구경하고 가요. 자, 19번. 19번이에요. 19번. 번호, 그 번호가 나가면 더 이상 그 번호는 구매하지 못합니다. 자, 금이어서 얼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맞아요. 랜덤으로 발송할 수가 없어요. 자, 19번. 어머, 2만원, 2만원, 2만원. 3개는 6만원이지. 뭐, 택배비 내가 무는데. 자, 19번. 예, 10번. 10, 20cm 넘었죠? 자, 그 다음에 20번. 아, 얘도 좋네. 그죠? 아우, 얘는 진짜 이런. 20번은 제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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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 저는 이보다 더 작은 애 17만원, 18만원 주고 샀어요. 그때 21년도 구정부터 제가 5월달까지 금을 전부 종자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때 요렇게 구매했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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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키워보시라. 아유, 자, 어디다 심어요? 쑥쑥이. 자, 요렇게. 말려도 돼요. 아직 안 심어도 돼요. 6월, 7월 지나서 식재하시면 물은 금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아따, 크다. 이 와야야는 또 뭐 어떻게 그렇게 크냐? 자, 변이도 오고 금인데. 마리아 복룡금입니다. 자, 사이즈 이렇게 10cm 이상이라고 제가 말할게요. 왜냐하면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모두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21번. 어떻게 키워요? 자, 한 번만, 잠시만. 너 따라와 봐라.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요런 아이로 키워보시길 바라요. 자, 참고로 제가 큰 사이즈의 화분은 30, 2cm 정도 되는. 아유, 자, 21번 봤죠? 자, 그 다음에 22번. 만들어 달라고 하기 없기예요. 자, 22번은, 어머, 득템이네요. 자, 22번까지 보신 분은 한 번만 더 보세요. 왜? 여기가 세구가 이만한 애기가 있잖아요. 잘 키워서 따서 저처럼 두 개를 나란히 키워보시길 바라요. 자, 22번 사이즈요. 자, 22번 사이즈요. 사이즈도 10cm 넘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 뭉퉁그려서 10cm 넘는다고 할게요. 금 상태요? 아이, 좋잖아요. 참, 영상으로 해도 다 보이는구만, 금이. 자, 그 다음에 23번은 아, 철화. 마리아, 금, 철화. 오,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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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요 아이는 요렇게 키워보시길 바라요. 23번입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아이고, 오늘 참 좋네. 자, 금, 금집에 와서 오늘 영상 찍습니다. 아, 우리 집에 금밭이 따로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 초입이에요. 자, 23번, 24번, 오늘의 마지막. 얘는 쌩얼로 많이, 짜자자자자, 쌩얼이 엄청 나오죠? 어머, 24번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로 자를 수 있는 아이, 24번. 그러니까, 그때까지 봤어야지. 자, 24번 보셨죠? 이렇게 해서 무조건 2만 원. 1번부터 12번까지는 1 플러스 1. 그 다음에 13번부터 24번까지는 하나이지만 사이즈가 이렇게 큰. 자, 보셨죠? 하나, 둘, 셋, 찰칵 하시고. 자, 얘는 하나, 둘, 셋, 찰칵 하셔요. 요렇게. 사이즈가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4번까지 해드렸고. 제가 잠시, 제가 잠시, 금밭에 더 귀한 금을 보고자 하시면. 금 구경 어디로 가요? 서울에 마땅한데 금 구경할 집이 없어요? 여기는 다 제가 금밭이에요. 더더더더, 예, 몰게인 금이 요 정도입니다. 몰게인, 얘는 금 무지인데, 잘, 이렇게 이렇게 금이 나옵니다. 몰게인, 몰게인. 제가 지금 몰게인도 작업하고 있는데요. 예, 몰게인, 금 맞죠? 마리야, 이렇게 키워보시길 바라요. 요렇게 키워보시길 바라요. 저 분홍색은 뭐냐고요? 핑크 샴페인, 금 12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금은 여기에 다 있어요. 자, 이름은 따로 부르지 않을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금 종자예요. 종자실이에요. 어마무시한 아이들이,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금 구경하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그리고 금을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다육이 흙,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둥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유,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읍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읍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하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읍입니다. 창읍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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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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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숨시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 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응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 5개 2만원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에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자랑은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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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 네,這邊 ist 그럼